오늘도 변함없어요.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피리입니다. 파루입니다. 연식입니다. 이리 선수 조금 늦게 합류하기로 했구요. 저는 1%입니다. 막말 1% 간만에 에스코스 왔어요. 길막토마스님 마초님 바로 올라갔구요 오 됐어요. 오 좋아요. 아 바위가 무너지면서 실패. 파루님 아이언 셰프님 아이언 셰프님 오 그때까지 높이 올라가도 돼? 저번에 성공했잖아. 좋아요. 이제 껌이야. 한번 성공하고 이제 한방에 끌어버렸습니다. 소초동에 유명한 아이언 셰프님 어필님 지금 클릿을 끼고 왔어요 한방에 하나 좋아요. 여기 자신있는거 같아요. 성공 경험이 많아서 아 마지막에 실패했네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유시무리님 들어가고 있구요 오우 고난이도 좋아요 아 여기서 한번만 뛰어주면 되는데 맞아 동박을 길막토마스님 어떻게 꺾을꺼는지요 어떻게 꺾일꺼는지요 어떻게 꺾일꺼 ㅋ 올라가지 말고 바로 꺾으라고 오우. 졸렸어요. 셰프님 아 저렇게 넓게 올라가라고 좋은작전이에요 오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꺾어야 되는데 꺾었어요 꺾었어요 자 마지막 관문 어필님 이건 클릿으로 바꿔서 클릿을 못 뺄 수도 있어요 따라가 주세요 광탄이 따라가 주세요 야툰 쪽 야툰 쪽 그렇죠 야툰 쪽에 서 있어요 조금 더 따라가요 아 클릿이 좋긴 좋네 성공입니다 아이언 셰프님 난 어떻게 해야돼 꼴대를 통과하면 성공이 되는데 아 알았어 너무 많이 올라갔죠 호핑을 못하면 이렇게 되면 꺾을 수가 없어요 어 예예예 발이 꺾일 뻔했네 하하하 싱싱님 싱싱구리님 구리가 집 아니에요 싱싱구리에요 그냥 뛰긴 뛰는데 없어요 싱싱님 잘 꺾었어요 이번엔 잘 꺾었어요 이렇게 조향으로 가려면 빨리 꺾어야 되고 마지막 어디서 꺾으라는 얘기에요 나 못 알아서 꺾었어요 거기서 저 가위를 너무 빨리 꺾고 아이언 셰프님 서초동에 아이언 셰프라는 레스토랑이 있고 스테이크가 겁나게 맛있는 집 미션은 별로 아니 요번엔 너무 빨리 했어 싱싱구리님이 기술이 좋은데 너무 별거 넣고 올라가면 안되데 여기서 이제 자 그걸 별거 넣고 됐어요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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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가 집 아니에요 하하하하 봐봐 아 너무 많이 갔어 이건 없어 여기 다이어 저기 올라가서 떡질 못한다 빨리 꺾어야 돼요 빨리 한 템플 죽이고 이게 안 돼 셰프님 이렇게 됐어 싱싱구리님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금 안되고 있어요 어 좋아요 약간 정신없이 돌렸는데 올라갔구요 한 방에 끌어버렸습니다 한 방은 아니고 여러 방에 끌었는데 아 됐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꺾었어요 좋아요 바깥으로 그쵸 아 아 좋습니다 이번에 아 마지막에 깨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좋아요 잘 꺾었어요 교양으로 갈 때는 이렇게 꺾어야 돼요 자 이제 바로는 조금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아 상당히 악바리세요 빨리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꺾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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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아 올라가서 전체 꺾어 이제 그 다음에 살살 그렇지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아 칭찬못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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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왔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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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아 팔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마지막에 아깝게 됐습니다 또 파달이에요 스님 그만 스님 잘 들어 왔어요 이번에 손가 손가 아 아이고 또 똑같이 다 와서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아니 클린 안 뺏어 올라왔어요 이승구리님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오 뭡니까 오 우악스럽게 올라왔는데 됐어 출구를 봐라 아이씨 셰프님 좋습니다 이거네 셰프님 받은 눈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 동작이 좀 좋아요 오 성공입니다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 선수 골대를 통과하면 성공하는 악어뿌리 코스 성공입니다 저렇게 쉽게 해버리나요 인간미가 없어요 아 여기 셰프님 아 여기까지 해보자 아 오늘 저기 어떻게 겁나 잘해 없어요 어 토마스님 토마스님 됐어 짝굴라 짝굴라 짝싱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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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껌 같아 아 정견도 껌 껌이야 정견도 껌이야 어필님 아 다 못들어왔어요 네 또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또 그러나 또 아이언 셰프님 어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자 속도를 내야 돼요 아 잘못 들어갔어요 없어요 자 토마스님 쓸데없는 자신감이 충만해 갖고 있어요 토마스님 쓸데없는 자신감 어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마지막을 못 넘기네요 그 망했지 송하 여필님 어 오후 없어요 여기서 좋아요 아이고 칭찬을 못해요 예상 숟가락 어! 가만있어봐 어필님 다시 해 다시 해보니까 그냥 일로 올라오면 아님 어필님 몸이 뒤에 있으니까 자 어필님 잠깐잠깐 토마스님 어필님 아님 아님 셰프님 잘라 먹구요 에이 손톱 바꿔 어 으어 그래야 그래야 어렵다고 네네 그렇지 편하게 못하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두 선수의 특강. 간장에 가다가 아까 비 올리고 올렸으면 가 무비. 가고 가고 아 스님 어이 무서워도 빼네. 여기 어떻게 넘어가는거야? 엉덩이 들어? 앞으로 가 무비 가. 그렇지. 또 앞으로 가. 앞에 가 무비가 실려해집니다. 배치기. 됐어. 어 좋아요. 아 페달 한번 했어. 선수가 시범을 보입니다. 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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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쉽게 해버리네. 배가 어디. 오늘 하루종일 이거라 해. 형아 언제 못가는거야. 야 그럼 타고 올라갈때는 승부를 막히고. 언니 안 따라준다니까. 아 푸는거. 너무 빨리 올라? 아니. ærieron제프 님. 아빠 좀 흔들ücken. 그렇지. 오 좋다. 아니 이제 하연제프 shoreli 해바. 오좋아요. 아유. 가지 말계 ложchs척이에요. 여기서 클릿을 깨지 못하는 공포가 있어요 지금. 여드러워. 어? 지금 ich hors Hoje님은 잘했는데 아빠, 앞에 흔들리를 깨지 S기. 그렇지. 그렇게. lions. 아 가 picked up. 좋아요. 이리 선수가 시범을 보입니다 이리 선수 상급 코스로 도전합니다 잘 올라갔고요 높은대로 가빠있지 성공입니다 한 템포를 죽였어요 올라갔어요 과학의 힘 성공입니다 전기빨로 성공했습니다 아 잘못 들어왔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리 선수 상급 코스로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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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그렇지 잘 놨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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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에 대가 왔다 보니까 고판에 맞지 쟤는 더 힘든 데로 저기 제일 힘든데 저렇게 힘든 데로 올라가는데 아니 참렸어 괜찮아 일단은 어려워 일어서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그렇지 일어서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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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들어 일어서 일어서 그렇지 일어서 얼루가 근데 어 잡아 아니 왜 글로 올라가요 아